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서 증권 박희찬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려고 해서 구독자분들 매크로에 관심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또 매크로 하면 이사님의 매크로 정리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들을 생각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안 좋을 때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돼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안 좋을 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겸손히 많이 듣겠습니다. 내용 좀 전해 주시죠. 일단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앞방송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문제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할게요. 뭐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제 지난 역사를 봤을 때 금리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것이 100%의 확률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차가 그리고 한 1에서 1.5년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중반 이후 내년 하반기에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가 나타날 확률은 꽤 높아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부분인데 그때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죠. 일단은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 여유라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2006년도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됐을 때는 2006년도 6월경에 역전됐고 실제 주가 고점은 2007년도 10월달이에요. 엄청 긴 시차가 있었죠. 1년 거의 반 가까이. 그런데 그 직전에 역전됐을 때를 보면은 2000년 2월달에 역전됐는데 주가의 정점은 2000년 3월달이었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사례별로 보면은 좀 달라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봐야 될 지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 발생합니다. 원래.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바로. 25BP 딱 한 번 인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역전이 지금 발생했다 안 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을 상당히 많이 선반영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시장의 조정 압력은 상당히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향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금리 인상이 연속됐을 때 경제가 잘 버티느냐 안 버티냐. 그 문제로 지금은 문제가 점점 옮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사실 그 외람되게도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도 장단기 금리 차 자체에 관한 얘기는 구독자분들 아마 최근에 정말 10번 이상은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저 역시도 사실 제가 이사님 하면 저희 회사의 또 매크로 전략의 또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 있잖아요. 저도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시작하고 장단기 금리 차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12개월이 됐던 24개월이 됐던 지나고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그럼 과거의 장단기 금리 차는 제가 인식하기에는 금리 인상을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에 출현해서 어제 금리 인상은 완성됐으니까 그다음에 경기 침체 공유가 자연스러운 순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시작하자마자 이미 시장은 선반형에서 먼저 저 멀리 달려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거만큼의 임팩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이유가 로직적으로 조금 더 있을까요? 이번에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유리 없이 빠르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50BP 인상을 향후에 최소 두 차례, 많게는 4, 5번까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 반년 동안 회의가 4번 있으니까 200BP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의 금리 인상은 근래에 별로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선반형의 경향이 조금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다른 현상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은 참 한 이후에 역전돼야 되는데 지금은 하자마자 바로 됐으니까. 이제 선반형의 정도가 좀 심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향후에 늦춰지는 상황이 오게 될 때 마켓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 그런 관점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대 인플레가 50BP 이상 금리 인상 횟수를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를 잠깐 보고 있는데 이 표를 지금 봐야 되나요? 제가 잠깐 질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50BP 인상을 몇 번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준이 뭘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라는 건데 물론 여러 개를 보겠죠. 엄청 많은. 그중에 제가 보기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을 지표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미국 채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거는 데일리로 실시간 확인할 수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만 지난해 하반기에도. 그런데 채권 시장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실 올해 들어서 급등했어요. 지난해 하반기에도 물론 높아지긴 했지만 아주 대단히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연초 들어서 특히 유가 간문 스파이크를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이 3월 달 이번 FOMC에서 25BP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끄떡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5BP 인상으로는 인플레 기대가 안 잡힌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25BP 갖고는 안 되고 50BP 인상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50BP 인상 몇 번 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징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연준이 과연 7월 달쯤에 조정할까? 아니면 9월 달쯤에 조정할까? 이런 걸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네. 혹시 최근에 저는 이제 50BP를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게 좀 선방연이 된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올렸는데 벌써 장단기금리 역전됐다는 얘기는 미래를 갖다가 이미 많이 앞서서 땡겨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괴롭히던 그런 국면은 저는 꽤 지났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하나 남아있는 변수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인플레 관련해서. 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유가죠. 유가. 아, 유가요? 국제 유가. 네. 우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지금 상당히 불편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130불 근처까지 갔다가 또 지금은 100불 내외로 떨어져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유가의 문제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이 당장 내일 끝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유가가 바로 뚝 떨어질 것인가? 이 문제가 저는 답이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는 그때도 해결되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전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방이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재는 바로 해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원유 시장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장 4월 달에 러시아산 원유 생산량이 일간 일평균으로 봤을 때 한 100만에서 150만 배를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하루에 100만 불씩 전략 비축률으로 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4월 달이 돼버리면. 그런데 금융 제재가 지금처럼 누적되면 5월 달, 6월 달로 가면 산유량 감소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300만, 400만 배럴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만일에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산유량의 공급 축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유가와 관련된 게임은 전쟁이 끝나서도 상당히 남아있을 수 있는 이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만일에 그렇게 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120, 130불로 간다 치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안정되기가 만만치가 않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성, 좀 불편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불편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좀 이런 내용 드립니다. 그럼 결국 이제 현재 시장을 바라본 핵심은 기대 인플레이가 조금 잡혀줘야지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슬로우해질 수 있는 건데 유가가 불안정하다 보면 유가가 튀어오르면 결국 기대 인플레이가 안 잡히는 거니까 유가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중요한 키팩터가 되겠네요. 지금 한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순서로 봤을 때는 유가 기대 인플레, 그다음에 연준의 정책 긴축 완화 이 순서로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전쟁 모양 끝나면 유가 안정되겠지 않은데 막연한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요. 제재의 지속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아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고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볼 필요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지금은 약간의 조금 위험이 있는 그런 시장으로 신중하게 봐야 된다.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미국 소비 둔화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리 이제 경기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미국 소비를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술주이죠. 자, 기술주가 지금 기술주라고 해서 지금 각종 비용 상승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들의 비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비용이 올라간 부분들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잘 전가를 해야만 그들의 수익이 잘 방어가 되겠죠. 마진 방어 또는 이익 증가세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가 잘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결국 버팀목은 소비에 있습니다. 미국 소비. 물론 글로벌 소비가 다 중요하지만 미국 소비가 그중에서도 핵심이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좀 힘이 떨어지는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기업들이 높아진 비용 부담을 다 전가시킬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고 성장주들은 이익 증가세가 떨어지게 됐을 때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1, 4분기 1월에 봤잖아요. 메타 또는 넷플릭스. 숫자 조금 잘못 나왔는데 주가가 하루에 20%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소비에 있어서 지금 약간 불편한, 역시 또 불편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미리 예고하고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요. 그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그림 한 번 보시면 왼쪽 그림인데 미국의 개인 실질 가처분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 또 소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 소비가 기존 추세대로 올라왔죠.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있는 오렌지 색선입니다. 그런데 실질 가처분 소득이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증했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증가가 엄청 빠르고 그에 따라서 명목 소득 증가세가 빠르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플레를 못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 소득이 감소세에 있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소비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졌냐 하면 자산 효과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통화 긴축도 지금 그러니까 금리도 빠르게 올린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저축이 좀 쌓여 있어도 적극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과거에 늘 보여왔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증가 이상으로 소비가 증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국면에 왔다라는 것이 올해 상반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하고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비가 예전만큼 버티지 못하게 되고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기업들이 마진을 방어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 4월달 어닝 시즌 이제 곧 본격 개막하지 않습니까? 이 어닝 시즌이 우리 주식시장의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다 뚜껑을 열어와야 아는 문제지만 사실 우리 개별 기업들이 의외로 능력 좋은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서프라이즈도 사실 많이 보여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그때 조금 누리면 될 것 같고 미리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움직이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좀 받는 그런 또 투자를 또 해야 될 시기라고 볼 수도 있나요?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수혜라는 얘기로 봤을 때 사실은 에너지 주식이었죠. 사실은 14분기 에너지 주식만 거의 혼자 미국에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주가가 대략 5% 빠졌는데 S&P500 기준으로 에너지 주식은 30% 넘게 올라갔고 혼자 IT 기술주들 이런 것들도 다 5% 이상 빠지고 그랬었는데 에너지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요. 그런데 인플레 쪽도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로 했으니까 주가 쪽에서 모멘텀은 약간 좀 처지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리오프닝 이런 테마를 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단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이 결국 금리 인상 속도도 예정대로 이렇게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유가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 측면에서도 소비력이 둔화되면서 약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결국 투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텐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을 제가 또 준비를 해온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 기술주 버릴 수는 없죠. 우리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나빠, 가치주가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어쨌든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에 있고 시대를 선도하는 흐름에 있는 성장주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사실. 절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이 불편하니까 예전보다 조금 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덜 가져갈 때 그러면 뭘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미래셋 그룹의 계열사 글로벌X에서 2022년도 빅 테마로 제시하고 있는 5개의 픽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하고 당연히 의견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요. 보시는 대로 쭉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이 전쟁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어떻습니까? 원유가 급등한 이후에 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에그테크 뭡니까? 결국은 농산물이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잖아요. 전 세계 밀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황에서 에그테크가 또 수혜를 볼 가능성. 사이버 시큐리티스 이것도 뭡니까? 보안 얘기잖아요. 전쟁 상황에서 사이버 어택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와 함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또한 큰 거죠.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전기차 이쪽은 원래부터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전기차하고 신재생하고 다 관통하는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러프티브 머티리얼스라고 해서 사실 여기에 주로 뭡니까? 이거하고 주로 연관되는 원자재는 니켈, 구리 이런 쪽이에요. 아시다시피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중요한 소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쟁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금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전쟁의 어떤 여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거하고 기존의 기술주를 적당히 섞어서 저희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를 갖다가 그냥 다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쪽으로 좀 좁혀서 대응하실 것이 대응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아, 저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브로드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주를 갖다가 약간 줄였을 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한 그림의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은 주식은 제가 뭐 앞서 쭉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스타일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간 남는 부분을 갖다가 배당 성장 또는 이제 저변동성 이런 쪽으로 투자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ETF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미국의 벤치마크 지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 들어서요. 그리고 지역 간의 다변화 전략도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선진국에서는 일본을 조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나와 약세가 그들의 수출기업 중심으로 해서 어닝 모멘텀의 도움이 실제로 되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있고 신흥국은 일단은 글쎄요. 신흥국에서 사실 중국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중국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신흥국에서는 자원국 자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브라질 사실 러시아도 그렇게 해당되는 나라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것이고 일단 브라질이 대표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자원국 중심으로 해서 또는 중동에 있는 원유 수출국가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간의 다변화가 좀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이고 주식 밖에서는 보시는 대로 이제 실물 자산 그리고 인컴 자산 비중을 조금 높이자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자재부터 해서 곡물부터 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전쟁 상황이 어떤 아킬레스건적인 부분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도 중국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약간 솔직히 얘기하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좀 아닌가 보다 하고 약간 좀 톤다운하고 이게 지금 지난 연말 이후에 지금 저희의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중국 주식시장이 좀 별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 리스크가 특히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연초 들어서 그런 규제 리스크가 좀 완화될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징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걸 확인할 때에 있어서 저희가 중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너무 없어요. 안 잡힙니다. 특히 소형주에서 그런 게 보통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 잡혀서 확실히 내부적으로 그런 변화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일단은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DR 상장 폐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매크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국 성장률이 너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올라갈 여지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일단은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가지고서는 경기에 리바운딩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좀 뭔가 돌아다녀야 뭔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돌아다닐 수가 없고 기업들이 투자활동도 지금 셧다운하는데 투자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매크로가 이제 저점을 찍었다. 확실하게 리바운딩한다. 이런 느낌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기다리자. 하박 리스크는 어쨌든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의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 좀 기회가 조만간 온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못을 박아서 얘기하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지를 볼 때 환율이 또 너무 중요해서 환율적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환율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해외 투자 1번. 그렇죠. 2번. 한국 주식 얘기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미국 시간 계장 앞두고 글로벌 라이브 하는 거지만 우리 투자가 늘 한국 주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이제 아울러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환율은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가 유리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어요. 원화가 약하지 않습니까. 원화 약세라는 현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 차트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환율이 있고 유가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무역 수지가 있어요. 사실 한국은 1998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무역 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흑자가 아닌 구간이 잠깐 있어요. 2008년도입니다.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쪽으로 몇 개월 연속해서 발생했던 것이 바로 2008년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가 바로 어떤 해냐면 바로 유가가 급등했던 시기죠. 위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검은색 선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때가 바로 이제 국제유가 미국 WTI 기준으로 2007년도 12월 달에 한 90불 하다가 2008년도 6월 달에 140불대로 올라갈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90에서 140불을 갖다가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급등을 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무역 수지가 버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원화가 약세로 반전됐었어요. 사실 2007년도까지는 원화가 강세였거든요. 그러다가 유가의 급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갔단 말이죠. 자 지금도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유가가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적자 기조로 완전히 안착해버릴 가능성이 한동안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가가 어쨌든 좀 더 업사이드 위쪽에 리스크가 더 크다고 일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를 한동안 유지하게 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의 원화가 약한 상태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해외에 나간 돈을 갖다가 굳이 빠르게 내가 회수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원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 그건 해외 투자와 관련된 얘기고. 한국 주식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국내 주식이 조금 최근에 약간 좀 버티긴 했지 않습니까. 2700대 좀 올라오고 코스피가. 그런데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온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역할을 한동안 기대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코스피가 반등을 함에 있어서도 물론 미국 시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반등함에 있어서도 힘이 좀 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원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다시 유가 얘기를 또 말씀드린 거고요. 그와 관련된 어떤 일종의 발목 잡히는 상황이 한국 증시에도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갖다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시장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나쁜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반영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버티느냐 아니면 버티지 못하느냐 이 문제로 결국은 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잘 버티게 된다면 주식시장도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어쨌든 조정받은 상태에서 조금 위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 쇼크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불확실성도 많고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깔끔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이 1번 유가 안정, 2번 연준의 기대인플레이션,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 그리고 연준의 어떤 50bp 인상을 좀 멈추는 긴축의 완화 이런 것들의 스텝을 좀 확인해가면서 마켓이 좀 하반기 어느 시점에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2, 4분기는 조심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들 좀 강세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살짝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수님 많이 느셨어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오늘 너무 진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세증권 박희찬 이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의 조용이 조금 깊었고 최근 월가에서도 신중론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2주간의 시장이 단계적으로 오른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가격 과열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의 불안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좀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유가와 미국의 소비 여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3부 장호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